요즘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하고 참 비슷해요. 세력들이 개미들을 태워 죽이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세력들이 개미들을 어떻게 태워 죽이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잘 보면 역발상으로 이용하면 여러분 쌀쌀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오늘 녹음하는 시간이 10월 27일 금요일이거든요. APLM이라는 종목. 지금 67.88%인데 프리장에서 200%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0.9센트. 와 1불도 안 돼. 보시죠 여러분. 어제 애프터 부착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장에 내내 이렇게 올렸어요. 애프터 올리고 쪽 뺐다가 다시 쫘악.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력들이 개미들을 한번 끌어올려서 따라 붙은 개미들을 태워 죽이고 쇼시 없으니까 태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리면. 그리고 다시 끝나고 오늘 본장부터. 와 대박이야. 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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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장. 27일, 28일. 본장부터 다시금 쫘악 끌어올려서 기다렸다는 듯이 장이 시작되자마자 태워 죽였습니다. 쫘악. 자 이런 종목 한두 번 정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또 야금야금 여기서 올리는가 싶더니 야금야금 태워 죽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종목 한두 번 경험이 있잖아요. 아유 아주 또 바보같이 저기 들어가고 있어. 정말 인류 멸망할 때까지 이런 거에 당하는 개미들 정말 많거든요. 와 대박이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한번 개미들 죽이나 볼까요? 자 보세요. 1분봉으로 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봐야 된다니까요. 아 오늘 드론을 살까? 드론을 날리면서 세상과 시장을 넓게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보시면 1봉으로 보면 1봉은 너무 작다. 1시간 봉으로 보면. 자 보세요. 이미 지난주에 한번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똑같죠? 한번 쫙 올리고 프리장까지 쫙 올렸다가 프리장 직전에 태워서 계속 말려 죽였죠. 언제까지? 어저께까지. 그러더니 다 죽인 거죠. 그러더니 다시 여기서부터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지 않나요? 이날도 프리장 내내 올려. 양아치들은 프리장하고 애프터하고 프리장에서만 올려요. 그리고는 본장 되면 태우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이런 걸 한번 물리면 정말 징하다 싶을 정도로 또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다가 죽는 건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날짜는 하루 이틀, 3일, 4일. 개미들이 딱 하루 지나면 까먹거든요. 4일 지나면 심지어 심각한 개미는 이런 개미 있어요. 며칠 전에 얘한테 물려서 제대로 다닐다가 또 사. 얘가 개었어. 근데 중간중간에 홀트를 내요. 얘네들이 홀트.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저장해 주세요. 나스닥 트레이더 닷컴. 나스닥 트레이더 닷컴에 여기 홀트. 홀트 체크업 하는 데예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오늘 날짜 나오잖아요. APLM이었지 아까. APLM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찾아볼까요? 오늘 날짜, 오늘 날짜, 오늘 날짜. APLM, APLM. 여기 있네. 딱 장착하자마자 바로 홀트 내버리네. 홀트를, 홀트 한번 걸리면. 와, 뼈가 녹아내리죠. 그럼 개미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사이트 참고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홀트 사이트 참고는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며칠 있다 한 번 더 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끝내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겠죠. 미국 주식 현장. 최근에 시장이 좀 정신없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항상 세력들이 나타나서 개미들을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에 당하느냐. 이제 계속 계좌가 삭제당하면 인생 한 방 노리는 사람들이 결국 다 긁어모아서 펜유 주식으로 가죠. 돈이 없어서 애플이나 테슬라 갖고는 양이 안 차요.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 조바심을 노리는 거거든요. 역으로만 이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